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장부님 잘 먹겠습니다. 장부님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야, 이거 뭐부터 먹어야 돼? 야, 고작아. 이것도 먹어봐. 이거 여기다 접수해갖고. 선생님, 저도 하나만 주세요. 뭐? 달걀말이. 달걀말이도 예사롭지 않아 보여. 달걀말인가? 된장에 묻혔어. 야. 어, 이런 거 먹어야 돼. 어떻게 해. 저쪽 사이는 어딨어? 여기 또 멀리 앉았어. 왜 이렇게 자리를 못 잡아, 쟤. 내 옆에 딱 앉으면 얼마나 좋으니. 아니, 저기 뭐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앉아있어. 이럴 때는 또 멀리 가 있어. 예뻐받을 수가 없네. 위치선점이. 해외 나가서 쟤 저러고 있을 거 생각했는데 너무 화면. 아니, 저놈의 사자는 계속 나와. 아니, 이쪽은 또 반찬도 없어. 그래? 간장게장 가야겠다. 김수미 선생님의 간장게장. 먹어봐야 돼, 이거. 그래, 저런 멘트를 좀 형준이가 하면 좋은데. 더 맛있게 잘하는 거 같아. 고생이 잘하는 거 같아. 잘하는 거 같아. 하위나 게장 좀 차리는 거 같아. 미친 거 같아. 고생이 너무 맛있어. 아니, 게장이 어쩜 왜 이렇게 안 짜고 맛있어요. 안 짜야. 그게 비법이지. 간장게장 짤 거 먹으면 정말 좀 나빠. 저희 게딱지에 이제 밥 비벼가지고. 게장집 하나 차리셔야겠네, 어머니. 그래 저렇게 사위! 형준아 저거야! 우리가 해! 아니 저 도영 사위는 자리를 잘 잡았네! 거봐! 멘트도 좋잖아요! 경준이 개딱지도 안 갈 것 같아! 음식으로 혼나는 것 같아! 맨날 혼나고 싶어! 혼나는 거야? 맨날 혼나고 싶어! 음식으로! 어! 맨날 혼나고 싶대! 아! 이런 말! 이런 멘트! 와! 진짜 좋다! 간장게장! 와! 아! 안 들려! 안 들려! 혼나는 얘기한 거야 뭐야? 분명히 이런 거 안 나왔어! 애들 지금 춤추고 있나 봐요! 요즘 AI도 저거보다 사람 같아! 우리가 잘해주고 싶다! 이거 먹어봐! 옛날에 할머니가 해준 거야! 맞아요! 아니 이거 굴비 귀한 거예요! 아니 선생님! 서비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이렇게 굴비까지 직접! 선수! 응! 살 두툼한 거 봐라 저거! 진짜 맛있지! 사위 사랑은 장모네! 밥 비벼 나와!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! 리액션들이 좋아! 사위분들이! 많이 먹을래? 너무 맛있어! 형준이 어디? 저기 뒷통수다! 야 형준이 뒷통수도 못 알아보겠다 이제! 형준이었어 금방! 성우가 밥 떠줄까? 불비를 얼마나 줄였는지! 손에 기름이! 형이 안 쪄서 음식만 찍네! 누나 원래! 얘 말 좀 해라! 나 너 없는 줄 알았어! 어머 너 오랜만이다! 없는 줄 알았어! 선생님이 제일 예뻐하시겠네! 서욱이 딸을! 선생님은 잘 먹는 딸 제일 좋아하셔! 형준이 어디 갔어?